전공 너츠자랑의 스페셜 게스트 이름하여 이상혁과 미남들 저희는 이상혁과 미남들이라고 하고요 5명이 보시다시피 미남으로 이루어진 팬들입니다 잘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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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못생겼어 잘생겼어 소개 좀 해주세요 밴드 이상혁과 미남들 직장인데 아니면 어떻게 된거에요? 저희는 직장 밴드구요 야근 때문에 요새 죽겠네 멤버 소개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기타의 더 프린스페 오브 다크니스 뭐라고? 더 프린스페 오브 다크니스? 지옥에서 온 교장선생이라는 뜻이죠 계속해봐라 다른사람은 생각 안해봤는데 아 여기는 미르브 아 이거 옛날에 저희 같이 하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특수한 폭탄인데 그거 터트리면 미르브 미르브 소리가 나서 미르브 미르브 메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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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탈 드라마의 신 박테라 미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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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상면과 이상형입니다 미르브 조심조 야구야구 왜왜왜 지옥에서 온 쌍두니 오늘 들려 준비하신 곡은 어떤 곡인가요? 후천성 면역 결핍 중 아 이상면 이상혁 네 네 저희들은 저희들이 되게 존경하지 않는 크라잉노트란 밴드의 바미니펀넬을 연습했습니다 아 이거 밟으면 소리가 안 나지 아 난다 자 요번에 이거 슬방서 에어팩털 한걸 처음 밟아봤어요 따봉 따봉 아따아따 빨리 하자 팜 팜 팜 팜 팜 팜 팜 아 준비했어? 야! 빨리 기뻔 네 밤 와서 춤을 추는 불빛을 이 밤에 취 흔들리고 있대요 벌써 새벽인데 아직도 혼자네요 이 분이 나쁘지는 않네요 벌써 손님껏에 머물도 쉽지만 이 밤에 취해 떠나고만 싶네요 이 슬픔은 말랑가고는 없어요 나의 구름여 너만은 떠나지 마오 바람이 누워오는 어린 시절도와 같은 여름으로 모든 밤 술에 취한 마차 타고 신나를 따러 가야지 이 기판 이 밤에 이 기판 이 기판 이 기판 흔들리고 있네요 이 기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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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발간 꾸덕처럼 그대 말에 머물고 싶어 딱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말한다면 나 집에 온다면 나만 더 뿌려줄 텐데 아침이 많아오면 정답이 사라질 텐데 나 안 눌러주잖아 차라리 널 가지고 피워오는 어린 시절도 안 않는다면 오늘 밤 술에 취한 바짝 타고 일찍 나를 따라가야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를 두고 떠나지 마라 내 빨간 모습처럼 그대 말에 머물고 싶어 내 아름다운 내 아름다운 여덟 Rock'n'Roll 행복과 미남들에게 뜨거운 소세지와 같은 박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